이쁘게 이렇게 발라주면 되요 토마토 소스를 다음에 그 위에 치즈를 다 넣어주세요 골고루 이쁘게 잘 넣어주세요 치즈 넣은 다음에 그 위에 토마토를 넣을거에요 이거는 베이솀이 있어요 베이솀이 향이 엄청 강해요 저는 밤에 아빠랑 꼭 하는게 제일 좋아요 맨 마지막에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끝내리는거 같죠? 이제 다 됐으니까 이거 꺼내고 이거 또 넣을거에요 아빠 피자 좀 빼주세요 네 안돼 오줌봐 안돼요 우와 피자가 엄청 이쁘네요 바루타 치즈를 위에 올릴겁니다 바루타 치즈 바삼맥 소스를 뿌릴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되세요?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어! 맛있어! 좋았어! 좋아!